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지은아입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관광지이자 사찰인 기장해동용공사 아마 부산 시민 또 불자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또 가보셨을 텐데요. 지난해 9월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등록돼서 수행 포교도량으로 면모를 새롭게 바꿔서 새 주지 스님을 모시고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새 신도회장이 취임해서 더욱더 의욕적으로 용공사가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명을 밝히고 수요 초대석 해동용공사 신임 권보성 신도회장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무명을 밝히고 4월 27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 기장 해동용공사 권보성 신도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길은 힘들진 않으셨어요? 잘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해동용공사 신도회장으로 오늘 권보성 회장님 모셨지만 알고 보니까 또 불자 기업인이셔서 오늘 이렇게 초를 가지고 오셨는데 부장님께 또 초 공약 올리고 진작 사실 좀 오셨어야 했네요. 저희가 인연이 이제 가요. 그런데 이제 주로 부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서울하고 이렇게 또 나뉘어서 계신다고요. 네네. 저희 회사가 이제 보통 서울 경기 쪽에 저희가 사찰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산을 조금 늦게 내봤습니다. 부산이 집이긴 한 거죠? 네네. 부산 출신이시고? 네. 공장도 이제 부산에 있는데. 공장도 부산에 있고. 그럼 한 달에는 반 정도는 거기가 계신 건가요? 네. 한 10일 정도는 서울 쪽에. 서울 계시고. 먼저 이제 서울에 계신 스님께서 저희 거를 먼저 아셔가지고 서울부터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구시네요. 용공사 주지 연 교수님께서 작년 이제 12월 말에 또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포부도 밝혀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제 1대 신도 회장. 이제 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된 후에 이제 첫 신도 회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하니까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 또 어떤 부탁 말씀해 주시던가요? 떨지 말고 말 잘하고 용공사 잘 알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떨지 말고 잘하라고 용공사를 잘 알리고. 자주 이렇게 스님도 뵙고 연락도 드리고 그러신가요? 거의 스님 회동용공사에 이제 오시고 나서 거의 한 8, 9개월 동안 거의 한 뭐 저희 집사람보다 더 많이 뵀습니다. 아 부인보다도 더 자주 스님을 뵙고. 네. 그럼 연락도 전화 연락도 자주. 네. 자주 드리고 자주 뵙고.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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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보성 신도 회장님 안 떨고 용공사 홍보 잘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자 대한불교 조개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음사 말사 해동 용공사 제1대 신도회장으로 지난 4월 1일 음력으로 이제 3월 초하루 법회 때 주임하셨는데 네. 네. 그날 좀 뭐 분위기라든지 먼저 네 한 말씀 주세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뭐 늘상 하는 이제 저희가 법회 때 이제 취임식을 같이 진행했는데 네. 신도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 불자분들 많이 오시니까 네. 그리고 뭐 저희 직원들. 직원들까지도.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주지스님께서 이제 법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회장의 역할, 중요성 이런 거 당부의 말씀으로 행사가 끝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좀 당부해 주시던가요? 신도회장으로 앞으로. 해동 용공사가 해동 용공사가 일반 뭐 사찰 개념보다는 솔직히 관광지 개념이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과 아니면 해외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데 진짜 오셔가지고 아 여기에 보셨을 때 아 이게 불교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담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항상 뭐 주지스님과 저희와 뭐 조무소 직원분들, 처사님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방송에서 각오한 말씀 들려주시죠. 그 해동 용공사가 진짜 우리나라의 관광 사찰로 제1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보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난 사찰들 긴장할 것 같아요. 1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셨잖아요. 용공사 주지 연규 스님과 아까 스님과 한 8, 9개월 동안 정말 부인보다도 더 자주 뵙고 또 통화하신다 하셨는데 특별히 그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 인연은 없고 저희가 작년 9월에 제가 절에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용공사를 갔는데 종무소에서 이제 경기도 동탄의 항아사에 사무장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무장님 웬일이십니까? 오늘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용공사 내부와 이런 거 좀 봤습니다. 스님과. 그래서 이제 스님 부임하시자마자 첫날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공간들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이런 걸 얼마 전까지 계속 공사하고 왜냐하면 방문객들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일단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계속 공사만 했습니다. 그때도 작년 연말에 오셔서도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하시고 그때도 스님께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가니까 손을 안 볼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9월이면 정말 스님 오셔서 거의 뭐 첫날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네. 같이 계셨네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무리 절에 가도 직업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사무장님이나 종무소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눈에 딱 띄셨네요. 아 저희는 뭐 절에 가면은 둠도 달고 저희가 뭐 항상 뭐 불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뭐 하기 때문에 종무소 갔는데 이제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신도회장 소임까지 맡게 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중간에 어떤 말씀 있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첫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도회장이다 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같이 그냥 다니고 보고 이런 불사 필요한 부분들 같이 점검하고 이미 회장으로 역할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한번 같이 이제 저희가 스님과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냥 막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내 자신이 먼저고 네. 저 이제 본인부터 생각을 해서 이제 남한테 그래 하는데 주의 스님께서는 먼저 이제 상대방 다른 분들 배려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매일매일 스님께 배웁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신도회장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던지셨을 때 네. 선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셨네요. 일단 답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 대답하는 건가 너무 대답부터 먼저 한 건 아닌가라고 나중에 생각 아 이게 신도회장이 보통 어떻게 보면 중책이라면 굉장히 또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첫날부터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왠지 2절은 4절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함께 하셨군요. 저는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4월 1일 취임하셨고 지금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우지 뭐 업무나 제대로 파악이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전부터 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용공사 같은 경우는 종무사 직원분들하고 처사님들하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네. 솔직히 손발이 지금 되게 잘 맞습니다. 주의 스님께서 뭐 동선아에 지시아에 네. 벌써 이제 저희도 봉축 준비도 지금 거의 다 끝났고 벌써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스님하고 이제 상의를 드려가지고 준비하는 거는 일단 관광 사찰이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법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얼음 조각으로 얼음 조각으로 이제 부처님을 조성을 할 겁니다. 아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여름에 얼음 조각으로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한다고. 근데 일단 뭐 저희가 어느 사찰에서 못 봤던 감동을 네. 이제 오신 분들이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네.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권보성 신도회장님을 지난 부산 연등축제 때 22일에 또 스님 오시고 같이 이렇게 배웠었는데 스님과 함께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도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스님 같이 모시고도 나가고 워낙 그런 걸 제가 또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가 계속 뭐 절에 다니고 절에 도와드리고 활동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전혀 뭐 부담 없이 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우리 신도회장님입니다 라고 또 소개하시고 아마 이제 해동용공사라는 그 위치 또 역할이 굉장히 또 기대감까지 높기 때문에 아마 신도회장으로서 옆에 함께 스님을 또 모시면서 보필하면서 뭐 그런 부산 연등축제 또 기장군에도 또 불교나폐가 있으니까 정말 가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스님께서는 뭐 일단은 멀리보다 가까이 이제 저희가 소재지가 이제 부산 기장이다 보니까 기장 쪽에 이제 뭐 소외되신 분들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서 뭐 기장군 그다음에 부산 크게는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까지 뻗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신도회장 소임 받으셨는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함께 스님과 이 용공사를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내사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첫날부터 함께 하셨는데 어떤 계획? 네. 그래도 신도회장으로서는 앞으로 용사를 좀 어떻게 좀 스님 도와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큰 포부보다는 네. 일단 뭐 작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실천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사찰 내부터 사찰이 관광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더 좋은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까운 기장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부산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공사는 그 전에도 한 번 가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 전에 저도 가고 자주 갔었는데 네. 각각 집이 좀 가까워가지고 아. 집이 또 가까우니까 더 잘 됐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자주 뵙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갔을 때와 또 이렇게 소인 맞고 나서 갔을 때하고는 또 마음가짐도 조금 다르잖아요. 어떻게 좀 느껴지는가요? 솔직히 지금 그 전과 지금의 외관 자체가 많이 지금 바뀐 상태고요. 그게 이제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9개월 동안 공사하고 바꾸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소인 맞고 나서 지금 딱 갔을 때는 책임감. 아. 책임감. 그 종류의 책임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뭐 작은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게 저 시력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 관심과 애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눈에 잘 띄던가요? 그냥 간단한 대로 뭐가 좀 삐딱하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있다든가. 그리고 뭐 작게는 저 구석에 있는 휴지. 휴지. 그 정도까지. 네.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진 만큼 더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소임자의 마음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법당이 들어가면 하다못해 등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약간 좀 삐뚤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칠 것을 우리 사찰, 내 사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다 들어오고. 용공사는 사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 세계적으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자랑을 한다면 우리 신도 회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아 그래도 내 눈에는 용공사 이런 부분들 참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뭐 저희 용공사를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워낙 아시잖아요. 워낙. 이게 오시면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눈으로 봐도 아 정말 아름다운 절이구나. 사찰이구나. 느끼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계속 자랑보다는 직접 와보시고 와보셔가지고 절경도 보시고 바다와 절 사찰들 보시고 마음에 있는 짐 내려놓고 가시면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자연경관이 정말 멋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언제 가도 좋은.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네. 언제 지금 해시태그 다는 그런 느낌.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궁사 오시게 되면은 이제 터널 부분 지나가지고 바다하고 이제 보이는 시점에 감탄사가 바로 나옵니다. 아는 분들이 야 정말 이쁘다. 그런 말씀을 항상 아십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늘 계시면 오히려 그런 게 덜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요? 전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언제든지 내려갈 때 봐도 또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어두우면은 어두운 대로 어두운 대로 밝은 날 그 다음 비가 오고 흐린 날 보실 때마다 네. 항상 틀리니까요. 네. 항상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네. 맞습니다. 일단 와보세요. 자 오늘 해동용궁사 권보성 신임 신도회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도회장님은 처음에 불교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희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절을 다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워낙 절 가시는 걸 좋아하시고 제가 또 막내다 보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직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불교와의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학생회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 용인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용인고등학교하고 바로 앞에 대명료고하고 불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주 토요일날 반여동의 청해원이라는 사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목탁을 치면서 법회를 보면서 끝나면 이제 불교 공부도 좀 하고 한 3년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저희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 때 잠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제일 열정적으로 처음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물론 그 이전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갔던 사찰이었는데 이제는 신행활동을 하셨던 바로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의 지금 이제 우리 권보성 신임 신도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사찰의 신도회장 하면 나이대가 좀 연령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지스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우리 신도회장님 젊으시거든요. 이런 말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대 후반? 중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후반.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지금은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불자 기업인으로 모셔야 됐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불교 관련 제품 제작을 지금 이제 양초를 지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시고 지금 이렇게 켜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찰을 가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초를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이게 초가 이제 저희가 저희도 초를 올리지만 정말 이제 깨끗한 마음과 이게 저희가 뭐 염원을 담아가지고 올리는데 이제 타는 게 이제 뭐 좀 끓음도 좀 나고 좀 눌러붙은 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왜 초가 항상 열일까라는 저희가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우리나라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재료의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갑자기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뭐 만드는 쪽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런 쪽과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저도 뭐 20대 중반대 저희가 이제 그 가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냥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제가 나무 잘라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초를 보게 되고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양초하면은 기존의 그 하얀 그냥 초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들고 오신 또 부자님 자네 공양 올리신 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향기도 나고 다양한 모양의 또 다양한 제품들 양초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뭐 생각하시는 게 그냥 흰색 초? 흰색 초. 흰색 초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왕 저희가 초를 만들어야 되겠다 판단을 했을 때 이왕 만드는 거 불교 문화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또 전파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모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비지 띠 모양으로도 만드는 초도 있고 광명진원, 육자 등의 왕진원 이런 좋은 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양초에 새겨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자분들이 아 광명진원이 어떤 것이구나 그렇게 한번 보고 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찰에서 원하시는 초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찰의 맞춤식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어느 모사찰이다. 뭐 어느 사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사여래 대불도 있고 뭐 이륵 대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이제 원하시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초를 제작한다는 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디자인을 이제 새로 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뭐 돈만 보고 만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스님께 이제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디자인해서 갖다 드리고 원하시면 저희가 제작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양초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인데 기존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얀 양초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까 뭐 진원까지 또 말씀 주셨고 뭐 색상이 지금 이거는 또 아로마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네. 소나무 향. 아 네. 소나무 향까지. 이렇게 다양한 좀 차별성을 이렇게 둔 양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그래도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어떻게 좀 회사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신 건가요?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제 좀 인원이 이제 직원분들이 지금 별로 많지는 않는데 한 24분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양초를 하나를 보고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선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진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브랜드화를 시키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제품은 다른 데보다 질이 좋고 네. 싼 가격으로 그냥 편하게 쓰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종합 브랜드 불교하면은 선행이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직원들과 뜻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원들도 이제 불자들이 네. 다 불자들. 네. 평균 연령이 한 35세. 굉장히 젊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면접 볼 때도 네. 다 뭐 저희가 양초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뭐 전국에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찰 가서 뭐 행사가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그냥 도와드리고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하사 사무장님 뵀을 때도 네. 항하사 개원 날 때 뵙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원식 때 이제 뭐 작지만은 네. 조금 이제 이래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졌고 그런 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가 해동용무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전국의 사찰과 다 인연이 있고 전국은 네. 네. 전국을 목표로 네.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지난번 그러니까 신도회장 취임식 때도 직원들이 와서 함께 또 네. 네. 맞습니다. 일도 도와드리고 네. 네. 늘 신심있게 그런 젊은 불자들 그럼요. 우리 뭐 회장님을 보더라도 굉장히 또 젊고 또 의욕 있고 폐기 넘치는 그런 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불자로서는 어떤 서원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들 그냥 행복하고 웃음이 계속 끊이지 않았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 담겨있는 거네요. 네. 네. 건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또 편안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엄청나고 큰 서원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일단 이제 해동연공사 신도회장으로서 또 주지 스님이신 연 교수님 도와서 또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당장 이번 부처님 오신 날부터 지금 뭐 앞두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계획도 말씀 주셨는데요. 잘 해내시지 않을까 또 옆에서 또 응원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무명을 밝히고 또 나와 주셨는데 청취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남겨주시죠.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뭐 저희 회사의 대표로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물교 조교종 제19교구 하음사말사 해동연공사의 신도회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저희 사찰을 찾아주시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네. 주지 스님 잘 보필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음사도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또 하음사 말사니까 본사에 또 가서 네. 제가 소위 맞고는 한 번도 안 가보여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아니 천천히. 이번에 한번 스님 오시고 한번 계기가 되면은 네.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주지 연 교수님을 도와서 또 우리 젊은 신도회장님이 패기 있게 또 잘 해나가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장 해동용공사 권보성 신임 신도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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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